잘하시네. 저게 이제 와이프가 남편한테 시키고 뒤에서 찡찬을 쓰는 거. 이걸 두 개를 다 갈아야 돼? 두 개? 갈면 좋지. 너 엄마 그냥 시켜먹지, 이거를. 그러면서 또 갈아주잖아. 그러니까. 이게 요리할 때 이게 잠옷이 좀. 아, 그거. 나 해줄게, 내가 해줄게. 어? 내가 생각했던 그 윗슨은 이 쇼파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뒤통수만 계속 보이게. 좀 이렇게 돌려주면 안 돼요, 윗슨도? 뭘 돌려, 윗슨은? 윗슨 돌려줘. 네가 의자만 돌리면 되잖아. 봐봐. 어머, 여기 정말 스윗하시네.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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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. 형, 많은데? 형. 지금 몇 시야? 몇 시야. 나한테 몇 시야 물어봐. 몇 시야, 서울시야 여러분? 저걸 해마다 해! 해마다! 한 번 더 물어봐. 몇 시야? 몹시 성분? 어이구 주석이 나. 전혀 안 받아주시겠네요. 전혀 안 받아줘. 너무 과하다. 너무 많이 했다. 하는 거는 안 받아줘요. 버릇 나빠져. 다 했어. 자, 이제 육수만 좀 나오면. 나 어쨌든 감자 다 갈았으니까 이제 갈게. 감자를 여기다 넣어줘. 안 받아준다. 안 받아준다. 그럼 손을 닦지 말라 그러지. 아니야. 닦고 넣어야지. 아, 맞네. 아, 채를 하셨네. 꾸덕꾸덕하면 좋아. 밀가루를 꾸덕꾸덕하게 안 줬는데 어떻게 꾸덕꾸덕하게 하냐고.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말이 참 많으시네. 하나, 둘, 셋. 자. 누가 얘기하는 거야. 아우야. 와. 힘든 것만 다 시킨 것 같은데. 맛있겠다. 아, 나 저거 좋아해, 저거. 저거 되게 맛있어요, 씨가. 아, 진짜 맛있어요. 넌 마이. 넌 마이. 국정연애가. 이거 뭐야? 어, 맞네? 됐어, 이제 다 했어. 그러니까 기술이 있는 거는 주환 회원님이 아시고. 네. 단순한 거는 상혀병이야. 어. 눈이 잘 맞네. 이렇게 닦아줘야 되는 거, 엄마. 아, 맛있겠다, 떡. 으아... 닦아준다. 잘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